마스크 착용과 손쉽기용,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.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은 자제해주세요. 전화, SNS로 소통하며 가족, 친구들과 몸은 멀리, 마음은 가까이 해주세요. 택배, 배달음식은 문앞에 넣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. 다중이용설 및 다중이용 체육설 이용은 자제해주세요. 해외 방문 및 여행은 자제해주세요. 공용용품 및 공용시사를 자중 소독해주세요. 힘내라 대한민국, 힘내라 인천 주민,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